안녕하세요 왜 말이 제 앞에 있죠? 이 말은 네 그.. 말이에요 에? 설명을 해드릴게요 뻔하죠? 지금 템창에 활과 화살을 내가 꺼내라고 했고 말을 길들여 놓으라고 했어요 뭐겠어? 말 타고 싸우는 거겠지 뭐 그치 뻔하지 먼저 죽이는 사람 이기는 겁니다 시작 다그락 다그락 못 맞추죠? 어 뭐야 왜 멈춰 왜 멈춰? 으응 뛰죠? 못 맞추죠? 좌삼삼 우삼삼이죠? 못 맞추죠? 난리 났죠? 말 때렸죠? 어떻게 동물을 학대할 수가 있죠? 으응 어 뭐야 내가 내 말 때렸어 이씨 말 죽었고 저게 말 죽이는 거 있습니까? 발크부를 죽여라 이거 말을 죽이네 이거 으허 이게 무슨 승마야 이게 무슨 승마 싸움이야 이게 나이스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승마 싸움이야 도대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죠 아니 박호님 마크 연습 좀 더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진짜 유성 찍썰이 못 할만큼 내가 연습해가지고 유성은 단 한 판도 안 내줘다 나부터는 진짜로 하하하하 아 박호님 그 니가 그렇게 잘해? 아니요 저 못하는데 자 자 백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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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갑니다 도박 경마 아니다 아 아직 시작 안 했어 아니 그냥 쌌는데 유성이 거기 갑자기 그걸로 달려간거야 아니요 뭐 제가 더 잘하니까 이정도 페널티 안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뭐 페널티 받고 시작하세요 저 P 13칸인데 괜찮으세요? 아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이겨요 아 그래요? 저 8칸인데 지금 제가 이겨요 아 진짜요? 알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헤드헌터거든요 우와 어딨어 안보여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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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작 주작 아니 이기신다며요 이기신다며요 너가 야비 썼잖아 말 열색 한자리 썼잖아 괜찮다며요 다시 하세요? 아니요 아니요 저 몸체에 한대도 안맞았거든요 아 진짜 한대도 안맞았다고? 한대도 안맞았어요 몸체에 5년 뒤 도전하겠다 아 이거 문턴한테 화풀이 할거야 훈이 룰 대충 숙지했죠? 제 말 이쁘죠? 어 이뻐요 설마 이쁜애를 때리게요? 그러면 전 둘 다 못 때리는데 구멍은 너무 이쁘니까? 그럼 때리지 마세요 게임은 게임이죠? 공은 공 사는 사에요? 아니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저보세요 네? 멋있죠? 오 멋있죠 자 시작 에에 어떻게든 싸보려고 하쥬 못맞추쥬 에에 맞았쥬 에에 맞았쥬 에에 맞았쥬 아프쥬 에에 맞았쥬 에 맞았쥬 안맞았는데요? 잠깐만 미친 저기요 여기 여기 약탈 약탈 도망쳐 종 종 울려 종 울려 약탈 다가닥 다가닥 안돼 잠깐만 이거 반칙이자 좋았어 내가 이겼어 좋아 내 무리들 잘했다 좋았어 잘했다 제군들 저기요 네? 저기요 저기요 아 아 유수님 네 유수님 뒤통수가 진짜 얼마나 때리고 싶던지 아니 녹화 중인걸 알고 있는데도 이거 하고싶더라고 야 아 이거 이거는 인정해주셔야 돼요 에피씨 말 약탈 뜬줄 알았거든요 꾸멍이 진짜 야가친게 뭔지 알아? 이때다 하고 더 쏴 잘했다 제군들 좋았어 야 지란이 야 원래 기대를 노려야죠 원래 친구가 많은게 이겨요 아니야 근데 나 애초에 꾸멍 봐줄라 했어 이뻐가지고 봐줄라 했어요 저거 봐 내가 그래서 죽은거야 실력발 아니죠 끝 꾸멍 끝 해줘 끝 끝 끝 끝 끝 아악 끝